자 유카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. 유카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어메이징 스파이너엔 유카 어딨어? 어? 어디서 올렸지? 여기 같은데? 여기 같은데? 아니구나 자 다시 어디지? 어? 어디지? 여깄다. 어 맞네 일로와라 이 새끼 좀 개간남은 새끼 좋은내기 도망가네 베리어 꽤좋아 뭐 뭐 어쩌라고 봐 봐 봐 오케이 아 밑에 싸고 있구나 저거 뭐지? 오우 오우 쉣 이 뒤질뻔? 승천길 갈뻔했을때 방금 예 어디 보자 오우 뭐야 뭐야 아나 이 새끼들 미쳤나 오우씨 아 이거 미치겠다 아 이거 미치겠다 아 또 또 도주 그래서 한채로 지랄이네 이거들 뭐지 아 무조건 오쉣 오쉣 오케이 무조건 이거를 아 이게 짜증나 또 뭐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어 왜 이렇게 안죽어? 오케이 나이스 이거들 지져 이 새끼야 그냥 아아 아아 새끼들 처럼 겁나 상가신기하네 새끼들이 디지려고 말이야 뭐야 여기구나 오케이 좋아스 어 오우씨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가서 오우씨 와우씨 오케이 오케이 이걸 반복하면 돼요 얘는 그거에요 덩치가 커져 뒤졌어 너는 그 X밥이거든 오케이 이거 개 미쳤네 개재밌네 자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갑시다 아 원래 이쪽으로 왔었나? 아니지 그니까 반 저쪽으로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오케이 좋았어요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오우쉣 뭐야 아 저기 아저씨 아저씨는 X밥이에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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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아 쥐새끼 존나 좋은가 여기저 오케이 쥐새끼들 거미새끼야 맞장판 어? 우리 쥐가 막 거미 먹나? 아니구나 그 뱀이구나 힝 아 돼가 거미를 먹죠? 아...맞다 죄송합니다 무싱한게 아닙니다 존나 좋았어 하아.. 오오 개다고 당하네? 오! 뭐야! 오오오! 내가 니 구해있다 새끼야 내 말 들으라 이제 어? 내 말 좀 들으세요 제발 아니 학생 제말을 제말을 할거야 오우쉣 어 이 새끼 미쳤나 어 야 존나 센데? 하나 둘 셋 넷 오우쉬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오우쉣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아 뭐야 이거 두려운 새끼들아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주사 DNA 폭 어휴 어휴 미친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흐흐흐흐 뭐야 뭐예요? 개재밌네요 좋아요 자 이거 빨리 깨고 두근두근되는 이태를 해보고싶어요 두근두근됩니다 이탈하고 미쳐버리고싶다 자 자 자 자 자 여러분들 당분간은 일단은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 나온 경우 원투를 다 깨고 마크를 올릴게요 예 와우 뭐야 이거? 오 진놈 개쩔어 오! 여기는 일렉트리가 오 쉣 뭐야 잠시만요 스킬비를 쓸거에요 스킬비를 쓸거에요? 이거는 하나만 펴면 되니까 어? 안되구나 뭐야? 오케이 아니 어디였어? 어디였어? 어? 굉장히 빠르네 어? 이거 굉장히 빠르네 어? 뭐야 우와 뭐야 어? 어? 이거 뭐 어떻게 깨는거야? 아 저게 시전시간이 올라가니까 오래걸릴 때 도망가야되나? 잽싸게? 그런거 같은데? 자 다시 끼겠습니다 어 어 이거 좀 어렵다 이거를 가서 아니 너무 빨라요 생각보다 좋았어 아 기저 어 너무 빠른데 어이 저거 뭐야 저거 아니죠? 저거 발사한거잖아 그쵸? 어 저게 계속 날아다녀 어 어 오우씨 오케이 시작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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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! 좋겠다 오우씨 저건구나 오케이 일로와 우와 우와 오케이 다 피해야돼 이거 지금 이거 오케이 뒤졌어 으왁 참 참 뭐 아직도 남았어? 와우 이거 지금 또 발사하면 엿때린거거든요? 오케이 참 참 참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드갓 허 처 와 어 뭐야 이 사람 하 무적이세요? 뭐야 와아 와 너무 힘든데? 일로와 일로와 찡그냐 와 이거 두 마리는 너무 힘든데?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? 일로와 일로와 찡그냐잖아 와 일방종 얘를 날 공격하려고 하네 와 이거 피하는거 나이스 어우 언제 터져 와아 와 미쳤는데 와 와 와 스케일 봐 진짜 와 오케이 네 좋았어 와 오 오 오 오 와 이거 피하는 것도 있는데? 오 오 오 오우 오우 오우씨 오우씨 오 오 오 오 이겨우~~ 바로 어딨어 얄몇여 으 describe 오우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진짜 개 재밌어 와 좋았어요 와 진짜 감탄이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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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게임 이제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명장입니다 명장 와 씨 아 진짜 넌 내꺼 중에 최고 내 살베기는 내 중에 최고 뭐지 와 코빅 우 오우 쉣 오케이 좋았어 호아 차아 좋아요 거의 다왔다 야 이거 진짜 개 재밌다 와 와 그 당분간은 그 그 마인크래프트보다는 일단 어메이징맨 엔딩볼드까지는 좀 올릴게요 할게요 지금 영화가 나와서 와 뭐야 꺼져 꺼져 비켜 비켜 새끼야 뭐야 쉽죠 야 이거 붙이는거구나 아 오케이 좋았어 개 깔끔하죠 여기서 코믹보다 챙기고 어 오케이 그 다음 관제탑 야 근데 나 지금 벽 타는거 이거 개멋있다 오케이 오 쉣 야 이게 뭐 오 와 무슨 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진짜 이 게임은 오 오 오케이 이게 다음오면 뭐 옥같은거 주는건가 그런거 같은데요 오 오케이 다음오면 옥같은거 줄거 같은데 오오 저깄다 저거죠 호잉 ai 뭐야 이 족박들은 아니이 wall 일단 이걸 다 배리얼을 쳐주고 던져 아 오케이 꺼져 너도 그냥 꺼져 오케이 갑시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개 남았다 흥 어 뭘 어클 시켰다는데 이거군요 뭘 어클 시키지 이거가 아마 이거를 일단 슈트를 얻고 시킵시다 오케이 이게 슈트니까 예 슈트를 최대한 단단하게 와 이거 높은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봐야겠다 오우씨 와 멀쩡하네 야 이거 이 저 개재민이네요 예 감탄이 저서로 나옵니다 예 휙 오호 어 저기있죠 갓재탑 갑시다 좋아요 이게 들리는다 소리는 여기구나 오케이 슉 똑 오케이 점령 완료 말짱 뜁시다 아 아 얘네 꼭 상대해야되나 뭐야 뭐야 갑자기 뭐죠 어 뭐야 너무 많은데 오케이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오케 새끼야 꺼져 피해주고 꺼져 오케 자 이제 저는 영웅놀이라오 오오 어 방금 너 위에 있나 왔네 오케이 오케이 나 밑에 있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아 다친사람이구나 오케이 빨리 갑시다 하 하 자 영웅놀이하러 까지 잡으세요 손님 살짝 빠릅니다 네 꽉 잡으지 아니면 날아가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간염자 같은데 좋았어 아 또 싸우고 있어 어 방금 이게 떴다는 소리네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나쁜사란들을 스파이터 매어 혼내줄게요 좋아했어 야 너네는 진짜 족밥이다 자 어? 아이씨 빠이 네 수고하셨어요 어허 오케오케 어 저거 뭐야 저건 했는데 저거 뭐야 오 뭐죠? 와 이거 쩐다 오오 아 나 날아가는거 이렇게 찍는건가 아 이런식으로 오 절대 놓칠 수 없어 호이씨 오케 와아 뭐야 깬거야? 오 좋은데 신기한 미션이네 오케 아 내가 데려갈게요 병원으로 오 이게 지금 그 감염 그것때문이 다 된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단 제가 구하겠습니다 서브미션같은거 깨야지 메인미션을 할만하는지 메인미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좋았어 좋았어 오케 오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것 뿐입니다 오케 좋았어 여기 또 금방 밑에 있죠? 오이씨 오이씨 오케이 저기있죠 어디있지? 여기있는건가? 아아 건물 안쪽에 어? 어디있는거야? 설마 저 건물위에? 개오바인데? 이거 건물위에 있는것 같은데요? 안보여 아 저기있네 여기있다 오케오케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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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아요 아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지 스파이더맨이지 와아 호잇 와 꽉 잡으세요 여자분 날라갑니다 날라가면 세계 못 쪄요 좋았어 다 났습니다 여기 금방에 세워주시면은 완벽해 아 좀 아파 오케 이제 얼마 안남았지 맵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아 미쳤네 개많이 남았네 개많이 남았는데 아 일단 이쪽은 일단 다 구합시다 좋아했어 여기 금방에 있는 사람은 다 구합시다 일단은 여기 근처에 있는건 구하기 쉬우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건 일단 다 구하겠습니다 왜 어딨어 어딨지? 어 얘 근처에 있는데 아 사람 찾기 더 힘들어 아니 어딨지 어딨니? 이건가 아니네 어 뭐 어딨는거야 아 여기구나 어 오케이 이거 데려다 주고 이제 저거 사진 미션같은거 저거 사진 찍는거 같은데 딱 보니까 좋아했어 오케 에브리바디 사입사입사이버 어 열렸다 어 열렸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사진 미션부터 미션 너무 많이 뜨는데 자 뭐 일단은 여기까지 육화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